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당일 투표 여러분들 어제 부산남구를 다뤘는데 부산남구 여러분들 사례는 조금 대구 달성구하고 이름은 다르지만 한 번 여러분들 이 부산남구 사례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조국 혁신당을 엄청나게 많이 밀어줬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70대 30%로 이렇게 배분을 했을 거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표를 조작한 과정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조국 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의 사전투표 득표수 줄 꺼놓은 것이 다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포함된 위조투표지 개수를 이렇게 계산한 거죠 선거인수의 5분의 1을 곱해 가지고 7대 3으로 나눠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됐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위조투표지 더하기 실제로 사전투표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후보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70대 30으로 나눠줬고 11,911표를 집어넣고 8,338표하고 3,573표로 나누어 가진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도 3,690표 차이가 나고 4.31% 차이가 나는 비중이 그러니까 얼추 대구 달성군하고 비슷한 겁니다 지역구의 총득표수하고 비례대표의 득표수 격차가 당일 투표자 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들 밝혀내지는 못했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당일 투표에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의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3천 4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당일 투표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사전 투표만 집중했는데 여러분들 짜증 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분석 작업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단박에 모든 걸 다 밝혀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씩 추적해가는 과정에서 자꾸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은 사전 투표 조작에만 집중했는데 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의외로 지역구 빼기 비례대표 득표수가 3천 4천 정도의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 이야기죠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졌으면 지역구의 당일 투표 득표수하고 비례대표의 당일 투표 득표수 거의 각거나 일치해야 되는데 사전 투표는 이해가 되죠 사전 투표는 조작한다는 아니기 때문에 사전 투표의 마이너스 2천 28표라는 것은 여러분도 이해하시고 저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에 마이너스 3천 690표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천 690표를 어떻게 의심해 보느냐 이 사람들이 당일 투표도 손을 대었을 가능성을 의심을 하는 겁니다 확정적 사실이 아니고 3천 690표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3천 690표가 나올 수가 없는데 마이너스 3천 690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에 대한 부분들도 의심을 하는데 이게 단박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찾아봐야겠죠 이 보시게 되면 부산 남구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 차이값이 사전 투표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7% 당일 투표 차이값이 당일 투표자에서 차지하는 게 4.31% 전체가 여러분들 총 투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4%대 정도가 투표자 수의 4% 정도가 여러분들 차이가 나는 겁니다 4%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무효표가 전국의 대부분 투표자 수의 1%가 발생했는데 비례대표만 4%가 발생했는데 이걸 보시게 되면 총 투표자 수 기준으로도 차이값이 4% 정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제 오늘 이야기는 지금 방송 내용은 무지하게 중요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마티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숫자를 다루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계시지만 숫자만큼 이렇게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꾸 이걸 찾다 보니까 숫자에서 이상한 게 나오니까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전 투표에만 집중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당일 투표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사전 투표는 마이너스 2626표 지역 빼기 비례 2626표 지역 득표수 빼기 비례 득표수 2260표 이해한다 왜 어느 한쪽을 조작했을 테니까 그런데 이게 왜 당일 투표에서 마이너스 3690표가 나오지 이 표가 너무 크잖아 이렇게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오면 안 되지 왜 안 되냐 당연히 안 되지 왜 안 되냐고 이 보시게 되면 이 보시게 봐야 합니다 부산남구의 관외 사전 투표에서는 야당에는 823표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여당은 어떻게 1322표가 차이가 나냐 이건 이상하잖아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관외 투표는 야당은 336표가 지역구하고 여러분들 비례에서 차이가 났는데 어떻게 여당은 1325표까지 차이가 나지 이상하잖아 그런데 여기 이제 남구는 그 계산을 여러분들 못했는데 달성군처럼 여러분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달성군처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2539표 가운데 1442표는 발견이 됐는데 그러면 2539표에서 1441표를 변한 1098표는 어디로 갔냐 그 표 어디 갔냐 그 표가 더블당하고 여러분들 연합조국당으로 간 것 같는데 그럼 교차투표가 발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추적하는 과정에서 실체를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꼼꼼하게 이렇게 파악하는 노력들을 그렇게 지루해 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제가 이런 발각에 낸 것이 아니고 직접 자료를 다루는 제야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제의를 한 겁니다 이 공박사님 이거 이상합니다 일단은 국힘당 차이값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2539표 다 어디로 간 겁니까 다른 정당을 전부를 여러분 다 합쳐보니까 1441표인데 이 표 가운데 전부 다 여러분들 다른 정당의 표를 던진 거를 최대한 여러분 추계를 해보니까 1441표인데 그러면 2500 이게 2400이 아니냐 2539표 가운데 1441표를 뺀 198표는 어디로 간 겁니까 그렇게 의심을 해보는 거죠 그럼 그 표는 야당한테 간 것이 아니고 야당한테 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건 교차투표다 이야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내용하고 그다음 하나는 당일 투표에서 마이너스 값이 지역 당일 투표 득표수 빼기 비례 당일 투표 득표 격차가 3000 4000대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당일 투표에 대한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오늘 디지모님 말씀처럼 교차투표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국힘당에 9064표 이름들 찍었으면 비례대표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리고 9064표보다 좀 작으면 나머지는 어디 가겠습니까 자유통일당하고 그다음 몇 당을 갔겠죠 그런데 이러면 2539표는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2539표 가운데 자유통일당하고 다 해보니까 1441표밖에 회수를 못한 겁니다 발견 안 된 겁니다 나머지가 미싱 실종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 들으신 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또 내일도 성실히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 또 방송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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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